금화규 꽃잎 따는 날 바오세밍 농원에서 금화귀를 따고 있습니다 오늘 따는 숫자는 여기는 오빠밭이구요 여긴 마당이구요 뜰이구요 요렇게 똑똑 딴답니다 또 오늘 딴게 몇개 있냐면 이제 아랫밭으로 텃밭농사 짓기 여기는 우빃입니다 우빃에 금화귀를 많이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와 요렇게 꽃잎 금화규 꽃잎 꽃을 따고 꽃밭찜 따고 해서 모양 만들어서 금화규 꽃잎 꽃잎 꽃잎